나모코에 합격한 이 3명의 친구들, 앞으로 이 허허발판에서 꿈을 시작합니다. 마치 천막 짓고 공연을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 이제 여기 테주크리 시어터에서 공연을 하면 되는 건가 했지만, 사실 이미 그녀들이 하락할 나모코 시어터는 뒤에 있었고, 건물 건설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만들어지는 시어터에서 그녀들의 꿈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사장님의 말이 끝나고 일부 공사가 끝난 시어터 구경과 레슨을 위해 건물을 향하는 3사람, 관계자 입구 앞에 도착하자 앞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창조하는 한 소녀, 이 아이의 이름은 로코, 시어터의 인디비주얼한 테이스트를 액츄얼라이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퓨링을 이해한다면서 말을 타고 등장한 소녀는 토쿠가와 마츄리, 모두의 공주님으로 마츄리도 공주로서 시어터 개막을 위해 이 말이랑 함께 온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말은 대신들에게 받았다고 하네요. 독특한 걸 만드는 아이의 말을 타고 등장한 공주라 칭하는 아가씨, 첫 만남부터 개성이 너무나도 뚜렷한 친구들을 만나버렸네요. 프로소는 이 아이들 외에도 얌전한 친구들도 있다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눈앞을 날아가는 야구공, 이 공을 던진 소녀는 나가요시 수바루, 시어터 개막을 위해서라지만 그냥 야구를 좋아해서 건물 내에서 위험하게 캐치볼 중이었습니다. 같이 캐치볼 중이던 또 다른 소녀의 이름은 코사카우미, 저번 오디션장에서 도우미로 이르던 친구로 같은 체육계락, 같이 캐치볼 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난 세 사람, 츠바사는 시어터 멤버는 몇 명이냐 물어보자. 이 친구들 외에도 다양한 개성을 가진 친구들이 세 사람 포함 37명이 더 있으며, 프로젝트 멤버들은 개막 전 레슨으로 기초를 다지며, 올스타의 백댄서로 활동하거나 간간히 작은 호퍼, 오디션, 레코딩 등, 데뷔 전까지 경험과 기술을 키워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올스타즈는 투어 중이라 후에 합류할 예정이라네요. 미라이 시즈카츠바사도 곧 있을 데뷔를 위해 오늘은 레슨을 하는 날이라 안내를 해줘야 했지만, 입구 앞에 출처 불명의 구추가 쌓였다는 사무원 아오바비사키의 말에 급하게 가야했던 프로서, 오미랑 스버르는 이 다음에 일이 있어서 고란할 때, 그때 또 다른 시어터 멤버 나나오 유리코가 등장합니다. 유리코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입구를 향하는 두 사람, 유리코는 이 멤버들 중에서 일기생 멤버로, 이 중에서 가장 경력이 있는 멤버, 그 이야기를 듣자 귀여운 막내들은 유리코를 존침으로 선배라 부르자, 이 비키에 닿을 정도로 기분이 좋은가 보네요. 그 뒤로 오미랑 스버르는 일을 가고, 유리코는 세 사람을 레슨으로 안내합니다. 한편 출처 불명의 구추가 정체는 어떤 한 소녀의 창작 구추가, 이 구추가 주인은 노노아라 아카네, 아카네짱의 귀여움을 극장에 전파하고, 구추를 팔아서 큰 돈을 벌기 위해 직접 이 구추를 디자인하고 발주까지 넣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자수성을 위해 모든 회도 상관없다고 사장님이 그랬지만, 너무 선을 넘었네요.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언제 다 빨리 연 건지? 이 남자의 앞으로가 걱정이네요. 라쿠롬에서 옷을 갈아입고 레슨에 들어가려고 하는 세 사람, 유리코는 안들어가냐 물어보자, 이 다음에 레슨이 있어서 빠지려고 했지만, 선배의 연습을 보고 싶다는 후 귀여운 후배들의 눈빛에 저버린 유리코는, 세 사람과 같이 기초 레슨을 하기로 합니다. 선배로서 모범을 보이고 싶었던 유리코지만, 츠바사는 재능파, 미라이시즈카는 스무 운동계 쪽이라, 오히려 유리코가 밀리네요. 숨을 헐떼기는 유리코, 이제 좀 신화했지만, 아시다시피 이 다음이 본 레슨이라, 다음 멤버인 마츠리랑 들어온 모치스키 안나, 하쿠자키 세리카와 함께 이어서 레슨을 하게 됩니다. 세 사람하고 다르게 이 네 명은 본격적인 안무레슨, 진짜의 실력을 본 세 시니는 감탄을 감추지 못하네요. 그럼 그녀들을 지켜보는 프루서, 이 아이들이 기대되는 한편, 아직 밤 한구석이 불안했던 이유는, 아침에 사장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 자기들도 도와주겠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밀리언스터즈 가나른 자신, 그때 그의 앞에 나타난 치프, 어두운 그에게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자, 2개월 뒤인 극장 오픈까지, 단체곡, 그 외의 솔로나 선전 등 다양한 일이 기다리고 있고, 그걸 위해 경험을 쌓아야 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 자신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치프는 그런 그에게 오디션 때 본 것을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를 다시 떠올린 이 남자, 그거면 된 거라며,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너라면, 그녀들이랑 앞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말을 해주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시간을 흘러 저녁시간, 네 사람의 레슨이 끝납니다. 모두의 수준 높은 레슨에 놀란 세 사람, 특히 동급생이랑 어린 일기생 친구들에게, 대단하다며 칭찬합니다. 두 탕을 띈 유리코는 푹 익어버렸네요. 딱 끝날 타이밍이라, 레슨슐로 들어온 풀에서, 첫 레슨은 어땠냐 물어보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던 미래이네. 빨리 무대에 서고 싶다고 하지만, 무대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당분간 무리. 그럼 무대를 보러만 가자고 마츄리가 제안합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 들어가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공사장 인부들은 마츄리 공주님의 많은 도움을 받은 대신들이라,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가 보네요. 마츄리 공주님 덕분에,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난 객석으로 들어선 모두, 아직 공사 중인 무대, 완공까지는 2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지금은 무리지만, 언젠가 모두와 함께 여길 가득 채우고 싶었던 소녀들. 미래이네는 스테이지에 꼭 서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다른 멤버들 역시 그 마음을 잘 알 것 같다며 이해해줍니다. 미래이네를 제외한 멤버들은 백댄서라도 부대 경험이 있기에, 처음 올랐을 때 어떠냐 물어봅니다. 깊은 생각에 빠진 유리코에게 처음 올랐을 때 어떠냐 물어보는 마츄리, 뭔가 생각난 유리코는 보여줄 곳이 있다며, 시어터의 옥상으로 모두를 데리고 갑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자 강변 너머로 보이는 콘크리트 정글의 빛, 그리고 하늘 위에 떠있는 무수한 별, 이곳에 보이는 빛이 마치 처음 하루칸의 라이브 때 올랐을 때 본 펜라이트의 빛이랑 똑같다며, 그때 느꼈던 감정을 말하는 유리코, 그녀의 말에 미래이 역시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유리코의 멋진 말 덕분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더욱더 시어터에서 모두랑 함께 라이브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유리코, 같이 하는 것에 선배고 후배도 없다며, 선배로서가 아닌 친구이자 동료로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 후에 끼가 깰, 자기들처럼 모두가 같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고, 기다리는 것을 지쳤다는 것을 아는 미라이는 갑자기 아침에 공토로 달려가더니, 기다리기 힘드면 우리들이 마중을 가자며, 이 공토에서 무언가를 하자고 합니다. 드디어 시어터 멤버들과 만나게 된 3인방, 오디션에 합격한 미라이와 치즈카, 그리고 조금 빨리 들어온 츠바사, 이 아이들이 시어터의 멤버들이랑 처음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화였습니다. 물론 전부 등장한 것이 아닌 일부만 등장하였고, 그 중에서도 1기생인 유리코, 안나, 세리카, 그리고 유리코의 조력자였던 마츠리를 제외하면, 나머지 우미, 스바루, 로코는 거의 까메오였지만요, 이번 3화는 앞에 1화 이하의 템포를 나름 조절한다는 느낌에 쉬어가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멤버들을 만나고 레슨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이거 엄청나다라는 연출이나 스토리, 사건은 없었지만, 그녀들의 감동적인 메시지를 잘 전달해주는 화였습니다. 시어터는 아직 공사 중 정식 데뷔를 못했으며, 일을 해도 작은 오퍼나 오디션, 무대 경험도 백댄서뿐이나 큰 활약도 없고, 라이브 경험도 없다 보니, 빨리 이 극장이 완성되어서 다같이 라이브를 하고, 그 경치를 보고 싶은 그녀들, 이 마음은 이제 들어온 미라인에도, 프로젝트에 먼저 들어온 아이돌들도, 반년 동안 열심히 레슨을 해온 1기생 멤버들도 모두 똑같은 마음, 그 반짝반짝 빛나는 꿈의 경치를, 모두 같이 보고 싶다는 마음은 똑같다라는 것을, 잘 전달해주는 화였습니다. 동시에 이번 편은 유리코가 활약하는 편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었던 게, 이하에서 유리코가 우리도 이제 선배라고 말했던 부분이, 3화에 와서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리콘은 1기생으로, 백댄서로서 반년 먼저 활동을 시작하였던 만큼, 미라인에게 있어서 선배, 아니 프로젝트 2기생들에게 있어서 선배였죠. 처음 선배 소리를 들었을 때, 좋아하며 망상에 빠졌지만, 막상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니, 다양한 부분에서 부족하고 애매한 모습을 보여, 계속 부담감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영상자였던 마츠리의 은근의 도움 덕분에,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선후배 상관없이 모두가 동료이고 친구라며, 미라인에랑 말도 트고 친구가 되는 모습, 꿈에 대해서는 선후배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똑같고, 시어테일 모두는 친구이자 동료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화였습니다. 유리콘의 마음가짐도 메인 파트였지만, 은근 마츠리의 언니다운 모습도 멋졌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했다는 듯 빠져나가며, 유리콘 공적으로 돌린 것도 참 마츠리다워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공투에서 무언가를 하기로 한 이 친구들, 다음화의 엄청난 파란의 예감, 4호부터 다시 템포 올리는 건가 생각이 드네요. 스토리 외적 이야기를 하자면, 시어테일 일부 멤버들의 개성있는 등장이, 이번 편의 재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로코 하트를 하며 등장한 로코, 말터고 등장한 마츠리 히메, 야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야구하는 스바루와 우미, 마음대로 굿즈발주를 넣은 아카네, 같이 레슨을 하기 위해 등장한 귀여운 안나와 세리카, 그 외에 대사는 없었지만, 잠깐 일하는 모습으로 등장한 토모카, 아리사, 후카, 리오치즈루, 카렌, 사유코, 미즈키, 아유무, 레이카, 출리아, 그리고 미라이네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온 시오, 카나, 나오, 미나코, 그리고 올스타일 4명까지, 여기서 이 친구들 대화에서 시즈카는 왠지 시오랑 분위기가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둘의 충돌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예고에서는 드디어 추무기 카오리를 제외한 37명 전원이 등장하는 모습도 보이니 엄청 기대가 되네요. 여기서 아는 분들은 보였던 게 있을 텐데, 마츠리, 우미, 스바루의 등장, 이거 나름 차리마스 오마주라 아는 만큼 보였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오마주나 설정이 있기에 찾아보는 재미가 있으니 직접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행히 시어터는 공사 박바지였으며, 무대와 외관을 제외하면 내부는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완공이 되어 있네요. 그럼 3화 리뷰 여기서 마치고 전 4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